안녕하세요. 고일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현 영어의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고일리 친구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여러분 3월 학력평가를 여러분 다 치르셨죠. 시험 잘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분들 중간고사 다 쳐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놀아볼까라고 기지개를 키는데 어느새 또 6월 학평이 다가왔죠. 여러분들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1년에 4번 치는 시험이 모의고사고 그리고 또 수능이 아니니까 그냥 그날은 그냥 뭐 노는달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체감은 잘 안될 수 있으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작은 태도의 차이가 누적이 되면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능 시험장에 딱 가가지고 자 준비 시작 시험 보세요 라고 하면 사고를 하고 문제를 풀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시간이 보통 많냐면 그냥 평상시에 푸는 대로 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이나 그 다음에 내가 또 해왔던 공부량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지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정확하게 얼마나 더 열심히 쏟아부어야 성적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시간이 가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뭘 보면 되냐? 작년에 선배들이 어떤 것을 많이 틀렸는지 보면 돼요. 보여드릴까요? 작년 6월에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입니다. 선지들을 딱 보시게 되면 보다 더 오답이 펼쳐져 있어요. 뭐 어떤 하나에 쏠린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죠? 33번, 34번, 31번, 전부 32번. 즉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뭐냐면 맞아요. 빈칸이에요. 그리고 4번이 뭐냐면 문장 삽입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과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또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 있죠? 순서.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울까? 왜 그렇게 어렵냐면 문해력 때문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literacy. 아니 글을 읽었으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데요. 이게 왜 우리가 약할까요? 자 약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는 노출량이 우리나 좀 부족하죠. 영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보통 그림이나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문제는 많이 풀이하는데 내가 지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거나 분석해보는 연습은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신에 학평이 들어가고 또 부교제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넌픽션 글 많이 읽어봅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부교제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재가 무엇인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장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랫문장하고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분석을 체계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제시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순간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을 갖다가 꽤 뚫고 읽어보는 지문 분석력을 한번 길러보세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한문항당 1분 30초 안에 풀어버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언제 분석하고 있고 언제 밑줄 치고 언제 표시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훈련 도구로 분석력만큼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영선수 펠프스 아시죠? 펠프스가 훈련을 할 때 매일매일 일정한 기간을 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월수금 하루 5시간씩 그리고 결심도 이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금메달을 석권하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걸 가지고 파생되는 빈칸출원 문장삽입 순서 문제 다 풀 수 있고 다 뚫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 분석력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럼 어떻게 훈련할까? 선생님 저는 고1이에요. 고2 11월. 작년 걸로 분석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고2에요. 괜찮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고3 올해 3월 거. 그렇죠? 그리고 작년 6월 거. 9월도 있어요. 그리고 11월 수능도 있어요. 분석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읽어낼 수 있는 문제나 또는 지문구조보다 약간 복잡한 것을 그리고 구문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분석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어떤 걸 분석할까? 일단 첫 문장을 읽고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읽고 그 다음에 멈춰서 생각을 하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읽고 아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세요. 그리고 또 읽고 그 앞에 문장과 연결하세요. 이걸 반복하는 게 분석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연결사가 나오고 기능어가 나와서 문장이 뜯어지는지 왜 얘는 문장 삽입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지. 그럼 여기서 요지나 주제는 어느 파트인지. 왜 여기에 빈칸이 뚫릴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함축적이고 의미적인 상징적인 표현은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가리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냥 한글로 쓴다면 여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써보고 그 다음 빈칸하고 매칭해보는 연습 이런 걸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소거법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이 이건가 저건가라고 헷갈릴 때 여러분만의 문제를 읽고 내용을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정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문 분석력을 여러분들이 시험보기 전주까지 하시고요. 시험을 보는 그 주에 이제 뭐다 실제로 시간제고 모의고사처럼 훈련을 해보는 거 그걸 강추드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정답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쵸? 이 오답률이 높은 분석들을 통해서 선지에서 어디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아졌는지 어떤 정보가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의 구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지도 않아요. 빈칸 순서 삽입 또는 주제나 요약, 요지 이런 파트를 보면서 읽어내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해설지도 다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생각할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실력 있죠.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오늘 캐스트를 짧게 담아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문 분석력이 제일 중요하다. 짜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육모 잘 보시고요. 중간고사 치느라 피곤한 여러분들은 하루 정도 좀 쉬시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6월달 모의고사 잘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도 하고 쉴 틈이 없네요. 그죠? 그치만 이렇게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기고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웃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캐스트 들고 올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